1라운드 성읍시청 오른쪽으로 빠진 만족 문 여기 이들의 국수에 점심을 먹으려고 왔습니다 주차장이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사무소 그래서 두 개 하기로 했을까? 그래서 두 개 하기로 했을까? 그래서 두 개 하기로 했을까? 나 이거 버렸거든 내가 언제 닭 한번 먹을까? 아뇨, 곧으로만 해 여기 서울래 여기 서울래 여기 서울래 서울래 홍대에서는 제주 명암 여기 명암구가 여기 서울래 여기 서울래 사자 먹은 영수증이 다 나온거 목푸맥이랑 이런게 난 이걸 영수증 대신 쓰거든 양맥초, 비트 비트를 안 물러드린거야? 비트 넣어가지고 같이 김치 담으면 저렇게 색깔 뭐 요런거 내가 영수증을 안쓰 요말 요말국수 Kids 고추맥 요맥초 요음 보신 요음 여기 좋은 마늘 생리가 들어있어 바다 냄새가 나네 아이고 잠이 왔어요 우리 아기 이거 봐라 이거 열리는거 봐라 이 새끼 천마리